전라남도 순천시가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남북 생태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신년 간담회를 지난 19일 영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생태교류 협력 사업인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